A 메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.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서 A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보세요.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정답을 공개합니다. A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A, B, C샵, D, E, F샵, G샵, A가 되겠습니다. 조표를 보니까 F와 C와 G 3개의 샵이 붙어있죠. 그래서 파도솔의 샵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3도와 4도, 7도와 8도가 반응 관계인지 확인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.